승희리 형이 운전해 주시니까 승희리 형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드려야 되나? 아빠 힘내세요 발부까 차? 1등은 하약 있죠? 2등이랑 3등은 점심 식사 중에 아 2등이랑 3등이요? 속초 시립 작물관이에요 1960년도 50년도 60년도에 판자촌 비도 새고 빗물도 그대로 느껴질 것이고 속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버스킹을 주기 드릴 건데요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지? 여느 우커스타 누구보다 믿는 너잖아 이걸 사랑해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